우리 박수 소리가 정말 큰데요 우리 정면부터 정면에 계신 기자님들 바라보시면서 포토타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릭터 판넬까지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먼저 가운데 계속 봐주시고요 이번엔 왼쪽, 왼쪽에 계신 기자님들 또 바라봐주시고요 좋아요, 지켜봐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또 아름답게 오피스 룩으로 입어주셨네요 기획마다 성공시키는 살아있는 업계 신화 성수 에이전시 최연소 마케팅 팀장입니다 또 왼쪽 바라봐주시면서요 하트도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하트 이번엔 정면 보시면서 또 하트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양쪽 하트, 손 하트까지 모든 하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오른쪽 바라봐주시면서 하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최적 발표의 인원은 조금 다릅니다 네, 가운데 바라봐주시고요 이번에도 여러가지 포즈로 기자님들께 인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면, 네, 좋아요 이번엔 왼쪽 바라봐주시고요 좋습니다 손인사로 기자님들께 인사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네, 마지막 오른쪽 바라봐주시고요 인간미 MZ 인턴 판넬을 혹시 인간미 포즈 혹시 있을까요? 인간미 MZ 인턴이신데 아니면 MZ 포즈 혹시 하나 있을까요? MZ 포즈? 오, 네, 갸루 네, 갸루피스 네, 가운데도 한번 MZ 포즈를 계속 부탁드릴게요 좋습니다 마지막 왼쪽도 MZ 포즈 아유, 왼쪽 왼쪽 바라봐주시고요 왼쪽으로도 우리 로몬씨가 다양한 하트 포즈로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오른쪽 바라봐주시고요 나와주셨는데요 가운데부터 포토타임 자유롭게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볼하트 감사합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좋아요, 이번에 왼쪽 좋아요 마지막 오른쪽 바라봐주시고요 오른쪽도 다양하게 우리 기자님들에게 인사해주시면서 포토타임을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원의 입사 동기이자 나원의 최측근 마케터 둘리미 역으로 시청자분들과 만납니다 이번엔 왼쪽 바라봐주시고요 자, 인간 비타민 같은 역을 맡았다고 하는데요 지금도 비타민 같은 포즈를 계속 취해주시고 계십니다 잘생겼다 잘생겼다 너무 잘생기셨죠 우리 가운데 계속 프로 짝사랑노 차정우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왼쪽 바라봐주시고요 네, 좋습니다 자유롭게 기자님들 바라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좋아요 한 분 한 분 아이컨택 해주시고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좋아요 포즈가 너무 좋은데요 네, 좋아요 오른쪽도 바라봐주시고요 네, 왼쪽도 바라봐주시고요 짝사랑만 8년째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우, 차정우 역 기대가 됩니다 자, 두 분 페어 촬영인데요 어, 네, 먼저 손인사로 아, 하트 먼저 할까요? 네, 손인사 먼저 하겠습니다 네, 손인사로 가운데, 가운데부터 맞춰볼까요? 가운데 기자님들 한 분 한 분 맞춰주시고요 좋아요 이번엔 왼쪽 기자님들 같이 바라보면서 왼쪽 기자님들에게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아우, 같이 네, 같이 만들어주셨습니다 오우, 좀 다른 하트입니다 네, 너무 아름다운 하트가 나왔네요 이번에 자연스럽게 가운데로 또 두 분이 네, 뗄려 뗄 수 없는 관계라 네, 영혼이 체인지되는데 하트도 같이 체인지가 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좋아요 가운데 바라봐주시고요 판넬이 영혼이 체인지되다 보니까 판넬도 바꿔서 이렇게 센스있게 들어주셨습니다 가운데 바라봐주시고요 왼쪽, 왼쪽 기자님들 바라봐주시고요 좋아요 한 분, 한 분 기자님들 바라봐주시고요 네, 이번엔 왼쪽 바라봐주시고요 아우, 이렇게 서로 팔짱 낀 모습을 보니까 너무 화목해 보이네요 좋아요 마지막 오른쪽 기자님들 바라봐주시고요 오른쪽 기자님들 바라봐주시고요 좋습니다 혹시 가운데 보시면서 이렇게 연결 하트 이렇게 서로서로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우, 좋아요 이 하트가 요즘 너무 아름다워 보십니다 네, 가운데 바라봐주시고요 좋아요 왼쪽 바라봐주시고요 자, 마지막 오른쪽 바라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